지금은 5월 15일 3시 43분입니다. 오늘 입색 전시에 참가하려고 영국 출발하는 날이고요. 사무실에서 4시에 다 같이 만나기로 해서 이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이제 사무실에서 출발해보겠습니다. 잘 다녀오겠습니다. 인천공항 도착했습니다. 대표님 얼마 만에 해외 나가세요? 한 2년 반? 사장님은요? 저는 5년 넘은가서. 5년이요? 어? 가실 수 있는 거 맞아요? 추빈 대리는. 야 지금 바로 가냐? 네. 알았어. 팀 잘 가. 뭐 걸렸어요? 아니야 카타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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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빡였네. 아 계속 없어서 받았어요. 21개잖아, 21개. 네, 다닭들아. 이렇게 작은 모니터를 여러 개. 이거 이거 뭐. 작은 모니터는 안 했는데. 사실 뭐. 다닭들아. 네, 다닭들아. 저희 타고 갈 로트 항공? 홀란드 항공 비행기입니다. 저희 이제 비행기 탑니다. 심장이 다운스하네요. 이제 비행기 탑승했고 출발할 거예요. 이제 인천에서 출발해서 더러더랑 바베샤바까지 갈 건데요. 이만큼 걸린다고 합니다. 밥이 왔어요. 근데 떡갈비가 주는데. 프로게이머의 모습. 다시 한번 가겠지? 폴란드 도착했습니다. 와 폴란드 날씨 대박 런던 가는 비행기 환승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엄청 촉박하네요 런던 가는 비행기 잘 탔어요 이제 한 시간만 더 가면 됩니다 아 런던 도착했어요 히스로공항 도착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18시간 현재 영국은 5시고요 오후 5시고 한국으론 지금 새벽 1시 잡작이요? 네 시차가 한 8시간 차이 납니다 잡작이요? 참고로 알고 계세요 지완 대리님 지미 폴란드에서 안 왔어요 이럴수가 괜찮아요 괜찮아요 나한테 막 이런 일이 생각나요 웃는게 웃는게 아니라 진짜 자 지금 호텔에 짐 풀고 이제 배가 고파서 지금 저녁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엔 돈까스랑 라멘과 치킨 라멘 치킨 라멘 돈꽃 라멘이랑 치킨 카레 영국 도착해서 지금 하룻밤 잤습니다 여기 옆에 김 팀장 있고 아침 먹고 오늘 2시부터 또 전시회 준비해야 되니까 이따 하여튼 다 모여서 계속 전시회 또 영상 남겨 있습니다 여기는 cctv가 아비지론이나 영국은 엑시스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카메라가 되게 조그마해요 되게 조그만 카메라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굿모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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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프리나우로 엑스라지 택시 불렀어요 엄청 귀엽네요 자석은 근데 이렇게 안에 되어있어요 이 기사님이 지금 저희 엑셀까지 데리고 갔죠 야 너네 12시에 만나기로 했으면 12시에 왔어야지 왜 이 자식들아 죄송합니다 어? 죄송합니다 샤울놀울이야 저는 잠깐만 진짜 이거 넌 내가 먼저 나와서 기다려야 되겠어? 지금 바람 많이 부는 거 봤지? 나 계속 밖에서 바람 맞으면서 기다리고 샤워 얘기를 좀 하자면은 아하하하 잠시만요 잘 뜯고 자 준비 잘하자 밥 먹고 중국집 괜찮으시겠어요? 아니 그 신부사님이 추천하는 거예요 부사장님이 추천해 주신 엑셀 옆에 차이나 플레이트라는 중국집 반갑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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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 진짜 외국 같다 하하하하 어색하니 드디어 입색전시회 왔습니다 대표님 예 자 여기 지금 작업자들은 이렇게 신발 이렇게 앉아놔 다 신어야 됩니다 여기 신발 검사하고 여기다가 차는 거 아니야 여기다가 차장님 놀이동산 오셨습니다 아 진짜 놀이동산 하하하하 자 다들 다 준비됐나? 네 자 이야 자 입색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드디어 이쪽은 엠스톤부스 이번에는 우리가 이 모니터 8장인데 일반 TV 모니터를 썼어요 베젤이 중간이 이 밑에 파워버튼 이런게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위에는 뒤집어서 설치한 겁니다 밑에는 정상적으로 설치하고 위에는 180도 뒤집어서 저렇게 설치해 놨습니다 이게 우리가 킨텍스 전시회 때 전시회 전에 우리가 미리 다 보내는 겁니다 저희 모니터 8장짜리 제작한 거 달고 있는데 조금 높이 조절하고 있어요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세팅이 좀 마무리 돼가고 있습니다 이거 모니터 이거 각 맞추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자 우리 김익민 팀장님도 뭐 뭔가 좀 열심히 하시고 계신 거 같은데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까? 네 아 예 음 오케이 그 키보드 푸는 거는 김 팀장이 하고 꼽는 건 우리 이수빈 대리가 하네요 안 꼽을 거 같은데 꼽으려고 했어요? 아니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이템은 오늘은 밤을 져야 되니까 아마 오늘도 역시 밤늦게까지 하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현지 시간이 8시 7분입니다 다를때보다 좀 다른 전시회 때보다는 좀 빨리 끝났네요 한번 뭐 다른 거 한번 띄어 보세요 이거 아까 수빈 대리가 한 거 잠깐만요 우리 수빈 대리가 여기다가 지금 입력을 해 줬고 프리셋을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자 요렇게 뭐 12메가 카메라 8메가 서멀 서멀 서멀도 이렇게 해 놓고 다른 부스에 있는 카메라도 땡겼습니다 프로디지털에 있는 카메라도 땡겼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해 놨습니다 네 우리 지금 김진규 차장님은 AI 지금 세팅하느라고 뭐 전염이 없네요 우리 영어 하실 분들 계속 지금 뭐 뭐 이렇게 뭐 중얼중얼 거리고 있는데 자 지환아 우리 시뮬레이션 한번 해봅니다 시뮬레이션 누가 누가 손님입니까 지환이가 손님이에요 제가 아 자 appeared 암스톤 안녕하세요 암스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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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abylon 암스톤 샷 암스톤 모니터는 뭐 그렇게 한국전시회 할 때 보다는 뭐 굉장히 작지만 그래도 알차게 잘 준비한 것 같아요 하여튼 내일 전시회 1일차 잘하고 하여튼 한국의 위상을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시 준비는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자 내일 또 전시회 때 영상 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